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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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탁 박을 딱 타노니 박속이 텅 비었거든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도 유골이다든지 어떤 놈이 박속은 싹 긁어먹고 남의 조상께 훔쳐다 넣어놨구나 흥보 마누라 보더니 여보 영감 궤 뚜껑에 무슨 글씨가 써있어 흥보가 보더니 박흥보시 개탁이라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인데 아 그럼 한번 열어보시오 아 열어봤다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몰라도 만일 굳은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아 여보 영감 지금이 조격보다 더 굳기야 되겄소 흥보가 한번 열어보시오 그럼 그래 볼까 흥보가 괴두짝을 열고 보니 한 개에는 쌀이 수박이 들었는디 괴뚜껑 속에다가 이 쌀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하였거니 같이 치지 무궁짐이라 써있으며 또 한 개에는 돈이 다 들었는디 괴뚜껑 속에다가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떨어붙기 시작하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 두 짝을 떨어붙고 닫혀 놨다 읽어 보면 돌아와 나고 뜨고 동간짜를 떨어붙고 닫혀 놨다 읽어 보면 돌아와 나고 뜨고 툭툭 툭 툭툭 툭툭 툭툭툭 읽어 보면 돌아와 나고 뜨고 돌아붓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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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붓고땅! 아이고! 좋아 죽겄다! 1362도 그저 고향! 고향 나오느라! 어찌 떨어붙었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오 돈이 1만 9만냥이나 되던가 보더라 자 우리가 쌀 본짐에 밥좀 해서 먹고 괴짝을 떨어붙던지 밥을 타던지 또 해보자 흥보가 밥을 지어 자식들도 먹이고 마누라도 먹였겄다 흥보가 밥을 먹으려다가 밥보고 인사를 하는디 우선 노담부터 얻은 것이었다 밥님 너 참 언제 오래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내가 대면하기도 싫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 대면은 허거니와 원사람을 그렇게 과시한단 말이야 에라이슨 섭섭다 섭섭해 세상이 지금 간다하여 추세를 헌나 헌들 너같이 힘을 쓰냐 새돗지 부자짓만 개여코 찾아가서 먹다 먹다 못다 먹으면 돼야지 캐롤을 주고 애가위 헛구름이와 심지어 우리 액대를 모두 다 먹이고도 그래도 많이 남으시네 썸네 하지 않더냐 날아가 먹었으면 숯대여 사글라글 예상움겨 백가죽이 등에 붓고 갈비뼈 갖다 떠나서 부는 일 감 가보고 두 끼가 못 먹어요 또 왔다 일어나면 정신이 아찔아찔 앉았다 일어나면 두 다리가 벌렁벌 빨라죽게 되었을 때 잠든 예 전혀 없고 냄새도 안 맡으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에라이 괘씸한 소프도 없는 애다 한참 이리 춘책하니 도로 슬쩍 달래논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니갈이 했다 해서 노여완이라느냐 어여쁘 헛마리 뒤부어 헛마라니르다 친구가 조만없어 정지후박에 베였으니 하상켠지 마 안 봤냐고 떨어져 살지 말자 아이가이가 내 바이비야 고걸준들 덜 바꾸며 그물준들 바꾸시냐 아이가이가 내 바이비야 제발 덕분에 다정히 살자 태종이 북개오느라 이러한 야단일이 없었구나 이렇듯 한참 노담을 하더니만은 흥보가 밥을 먹는디 흥보 집에 본래 숟가락은 없더니와 하도 좋아서 손으로 밥을 뭉쳐 공중에다 던져놓고 죽방을 받듯 입으로 받아 먹는디 입으로 받아만 놓으면 턱도 별로 놀리지 않고 어깨 추춤 눈만 끈적으면 목구멍으로 밥을 넘어다치는 것이었다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 먹고 밥을 먹자 공중에다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배가 점점 불러지니 돈이 차차 늘어진다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받아 먹고 던져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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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째 먹었던지 물어독이 푹 꺼지고 코가 뾱 어쩌고 아래 턱은 쭉 늘어지고 배꼽이 요강꼭지 나오듯 쏙 부사나오고 고개가 뒤로 발 짱 차더라죠 아이고 이제는 할 일 없이 나 죽는다 배고픈 것보단 훨씬 더 못살겄다 아이고 부자들이 배불러서 어떻게 사는고 승보바느라 달려들어 아이고 이게 웬일이여 언제나 노래가 얼마 좋게 생겼던 이 반원 이제는 내가 파베치어 과부가 아아 아아 되네 아이고 이 자식들아 너 아버지 돌아가신다 어서와서 발상들 흙을 허여라 이 때문에 이리 했다고 허나 이는 잠시 웃자는 성악가의 재담이었지 그래 쓸리가 있으려 여러 날 굶는 속에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죽을 누구로 먹였어 모두 한 그릇씩 마시고 나더니 흙 모두 생기가 돌아들어 손 한 끼미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나 철씨고 철씨고 철씨구나 철씨고 빤 performs 유 공군ng 전자나 tri learned 나랑 나의 31 totally 번ğ 5 이렇게 오르라 어르신아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사를 치고 너를 가진 돈 부위 흥영이 붙은 돈 항상 벌렛을 바퀴 같이 둥글둥글 도는 곳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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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교복하라 큰 자식아 건너간 날 건너가서 너 그 백 번 빔을 모셔오너라 경사를 보아도 굴 형제부자 이런 경사가 뚫린다 악구적끝까지 파금고가 문전 걸시걸시 삼성님 오늘날 부자가 배의 온 석성 내로를 풀어보며 도주공원을 내가 부러올까 불쌍하고 가긍한 사람들아 박흥부를 사줘서 나도 오늘 부자 기미를 줄란다 이런 경사가 뚫린다 얼씨구절씨구나 존대 얼씨구절씨구 얼씨구절씨구